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킹킹킹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호흡과 장단을 매치시키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그게 나중에 몸에 딱 체득이 되면 빨라져도 제대로 됩니다. 팔에 힘을 잡고 주워지겠지만 팔을 일부러 빼세요. 팔을 움직여서 아프리카 합치러 구공 팔을 움직여서 아프리카 합치러 구공 고구를 뒤져야죠 고구를 뒤져야죠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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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ing Michigan 비 knowledge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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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일단 뭐 계속 잘 수영이 되고 있습니다. 횟수를 자꾸 걷어 팔수록 팔이 이제 잡고 굳어오는게 문제이긴 하지만 자꾸 이제 뭐 방법은 없습니다. 우격다짐으로도 기를 내놔야지 되니까 하시구요. 자 오늘은 개인연습은 넘어가기로 하고 동살푸리로 보너였습니다. 다같이 이겁니다. 준비 치고 당기고 밀고 좀 시작 들어갑니다. 들고 들고 당기고 밀고 잘 치셨는데 이걸 동작이 반대로 가죠 칠 때 열고 당길 때 닫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열고 닫고 가야 되는데 이게 치는 쪽쪽으로 방향이 같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똑딱똑딱똑딱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가 아니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가야죠 몸이랑 손은 반대로 가야 됩니다 칠 때 열고 당길 때 닫고 그 다음에 다시 밀 때 열고 그 다음에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든 상태에서 잡고 닫고 열고 들고 들고 잡고 닫고 열고 들고 이렇게 같이 됩니다 부드럽게 가세요 너무 더 털지 마시고 이렇게 털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괜한 동작에 힘 빼지 마시고 그냥 자 언제까지? 몸에 뵐 때까지 준비 시작 당기고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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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고 땡기고 들고 밀고 당기고 당기고 뿅 자, 일단 동작이 하루 아침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도입 부분은 딱딱딱 원박으로 하지않고 탁 타다딱 타다딱 땅에 앞에 다다를 붙습니다. 다다 딱 다다 딱 다다 딱 최머리로 이런 소리가 나오면 됩니다. 세리지 마시고 살짝 터치하는 그런 기분으로 다다 딱 딱을 강하게 잡아채시고 다다 딱 다다 딱만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하시지 마시구요 다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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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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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리 들지 마시고 당기고 난 다음에 곧대두시면 됩니다. 자, 미리 들지 마시고 머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몸으로 하시면 돼요. 시작! 자, 미리 들지 마세요. 자, 미리 들지 마세요. 앞에 보시랍니다. 시작! 자, 미리 들지 마시고 당기고 밀고 들고 동다다 딱딱딱딱. 니가 만식입니다. 다시!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다 딱딱딱이 안되면은.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렇지. 그렇지. 들고 치고 당기고 당기고 밀고 한 번 더 치고 당기고 밀고 한 번 더 치고. 마지막! 마지막! 다다다다 다다. 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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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당기고 밀고. 마지막! 다다다. 다다다. 시작하셔야 되요 포기요 아니 뭐 이게 고3 수포자도 아니고 벌써 장포자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정량님 시작 잠깐만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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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다다 통다다 딱다다 딱다다 천천히 같이 입소리랑 같이 해야지 통다다 딱다다 들고 당기고 밀고 들고 통다다 딱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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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 번만 더 딱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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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사제인간으로 돌아오세요 시작 통다다 쓰고 그렇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왜 뒤에서 그렇게 습바요 똑같은거 세 번으로 하시면 돼요 시작 통다다다 딱 동다다다 밀고 들고 통다다다 딱 로봇 동다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제 드는 거를 좀 많이 드세요 왜냐면 미일이가 땡기! 이걸 내가 늦어서 못 들어갈까봐 자꾸 여기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시작! 그렇지! 그렇지! 얼씨구! 마지막! 역시 잘하네 자 다음번엔 5,6인부터 이렇게 돌아갑니다 꺼꼴로 잘한게 아 저기가 틀렸지 저기가 틀렸지 다 보시고 이제 여기서 두뇌 회력에서 이렇게 맞춰야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서브님 시작!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요게 조금 조금 애매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뭐 지금 그걸 들려들었다가 또 글로 넘어갈까봐 제가 안드리겠는데 잘하셨어요 자! 한번만 더 하고 요걸 하고 이제 도입부를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가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덩다닥딱딱딱 요거만 잘하시면은 그거를 반반씩만 나누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거만 잘하시면 도입부 마무리까지는 쉽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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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티고 화이팅! 들 때 팔꿈치! 마지막! 자, 고하셔서 길을 일단 내놔야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두 번 되면 인사코 다가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사코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